그렇지. 됐어. 좋다. 열고. 짜잔. 우와, 너무 좋겠다, 이거. 우와. 좋지? 진짜 좋다.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만 보고. 알지? 차 새로 사면 고사지 내는 거. 누가 할래? 주로 누가 운전할 거야?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20 몇 년째 무사고. 오, 그래? 네, 20 몇 년째 무사고. 사실 그러려고 왔어. 바퀴, 바퀴에 조금씩 다 뿌려. 자, 무사고 운전하게 해 주세요, 안전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형, 이거 차 사면 다 이거 해요? 그럼 하지. 그리고 새집 들어갈 때는 밥솥을 들고 들어가잖아. 이제 친구가 이걸 깨고 들어가면 돼. 자, 시원하게 깨고.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잘했어, 잘했어. 신발 벗고 가는 거야. 여기 이거는 캠핑이 아니라 집이야, 집. 그러니까. 집, 집. 자, 희온이는 이거 치우고. 네. 자, 일단 들어가자. 일단 같이 치우게. 자, 이리 올라가. 내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줄게. 진짜, 진짜 집이다. 그래서 여기 톤을 집처럼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딱 전부 다 맞췄지. 일단은 이게 이제 침대. 양쪽에 있어요. 이쪽이 좀 넓어. 우와, 대박이다. 아늑하지? 누워서 하늘도 볼 수 있고 저게 뚜껑이 완전히 열리거든. 사람 몸도 나갈 수 있어. 이거를 이게 이제 침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빼면 하나, 둘, 셋. 쭉 빼고 이 등받이를 여기다 깔아봐. 똑똑 뛰는데. 여기 그러나. 이렇게 깔면 이제 이게 침대. 침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브야, 브용이야. 형, 여기가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진짜 편해 보인다. 이 앞에 형 바닷가가 쫙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 맞거든, 잘. 우리가 늙도를 해서. 천천히. 형, 여기 화장실. 화장실 최고야. 내가 자랑한 그 화장실. 그러니까 참고를, 도움물 다 나오거든. 우와. 좋다. 화장실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 다. 돌려서. 천장에다가. 일반 굵은 고추 다. 굵은 고. 소금, 설탕 다. 이야. 예술이지. 여기에 다 돼 있지. 코코나이프 전부 다. 이거 이제 친구가 잘 봐둬야지. 네.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뭐가 움직이는 거구나. 카메라야. 가까이. 우와, 신기하다. 캠핑할 때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많이 하잖아. 우리는 진짜 집처럼 하니까. 도기로. 도기로 전부 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게 우리는 해 놨지.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이제 열리거든. 오픈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바닥. 그리고 이걸 올리면 차 마실 때 딱 올려서 펴. 그럼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밖에. 앉아봐. 바닷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딱. 오, 사람 많이 왔네 여기. 하나씩 장만하세요. 이거. 이거.